고속도로 그 불빛 하나하나 속에 인간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기묘한 기분이 들곤 한다 판파니아의 만화집 개에게 홀려서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늦은 밤 책상에 앉아 글을 쓰다 보면 멍한 생각에 잠겨 창밖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건너편 아파트의 어느 집에는 tv 화면 불빛이 창문 너머로 유난히 반짝거립니다 그 옆에 창고형 마트로 시선을 옮겨봅니다 하역 작업 중인 화물트럭의 헤드라이트가 캄캄한 거리를 밝힙니다 그렇게 불빛들을 가늠하다가 나만 깨어있지 않다는 사실에 묘한 위로를 받습니다 항상 새벽까지 불을 켜둔 내 방이 건너편 당신에게도 사소한 위안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시인 이영주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로 시작합니다 오늘 손님으로는 조예은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조예은입니다 네 일상에 약간의 환상을 가미한 작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조예은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 2회 황금가지 타임리프 공모전에서 오버랩 나이프 나이프로 우수상을 제 4회 교보문고 스토리 공모전에서 시프트로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소설집으로 칵테일 러브 좀비 장편 소설로 뉴서울파크 젤리장수 대학살 스노블 드라이브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두 번째 소설집 트로피컬 라이트를 출간하셨습니다 네 책 출간 후에 요즘 어떻게 지나고 계신가요? 네 가을이었어서 제가 여름이 끝날 때쯤에 출간을 하고 바로 가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책 관련된 행사들이 많더라고요 이런저런 행사들을 나갔다가 지금은 장편 소설 작업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 네 되게 작업을 열심히 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2년 만에 8편의 소설이 실린 단편집을 묶으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바쁘고 왕성하게 지금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지난 2년에 지필 과정은 어떠셨고 또 출간 직후에는 기분이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 2년 동안 사실 너무 많은 것들이 제 일상에서도 바뀌어가지고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2년 전만 해도 제가 계속 글을 쓸 거라고 약간 확신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전업을 하고 있는 지금이 좀 새삼스럽게 신기하게 느껴지고요 출간 직후에는 이번 책뿐만 아니라 모든 책을 출간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약간 무서운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고칠 수 없다는 아 네 더 고치고 싶지만 고칠 수 없다는 마음이 커서 좀 무섭고 좀 아쉬운 마음이 더 큰데 그래도 출간하고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가 지나면은 그쯤에 이제 뿌듯함과 후련함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어쩌면은 오히려 그냥 누군가가 끊어줘야만 더 이상 고치지 않는다 맞아요 아니 스스로가 끊어야 된다면 못 끊는 것이 또 네 계속 고치고 싶고 네 작업 소설 활동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표지가 너무 예쁘고 소설집 제목과도 정말 잘 어울리는데 소설 속의 내용을 연상케 하는 소재의 그림들이 잘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합들이 또 키치한 분위기도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표지는 마음에 드신가요?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사실 일러스트를 받았을 때까지만 해도 이게 이런 형태와 이런 색감으로 나올지 잘 몰랐었는데 네 막상 출간하고 보니까 너무 만족스럽네요 네 되게 환상적인 분위기도 느껴지고 신비로운데 또 강렬하고 해서 저도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목에 대한 이야기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이 소설집 안에는 트로피컬 라이트라는 제목의 소설은 없고 그런 걸 보면 기존의 소설 제목을 표지작으로 쓰지 않고 소설집 제목을 따로 지으셨잖아요 네 소설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 같은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저도 사실 이제 단편을 모으고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표지작을 이 중에 고르겠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같이 작업한 편집자님이 작가님의 2년 동안의 시간이 담긴 작품인데 그 중에서 한 시간대만을 나타내는 작품을 제목으로 넣는 거는 좀 다른 작품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 뭔가 그렇게 하나를 뽑는다기보다 전체를 아우르는 분위기를 잡아주는 제목인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해보다가 새 제목을 붙이는 게 더 재밌기도 하고 그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제가 받아들여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게 대체로 저희 시집 같은 경우는 어떤 한 편의 제목을 시집 제목으로 하면 너무 대표작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시인들의 시 제목 자체를 뭔가 되게 인상적으로 또 짓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구절에서 따서 많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설집 같은 경우도 한 시간대를 하지 않고 전체를 그렇게 접근했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의견 주신 게 처음이었어서 되게 신기하고 의미가 깊었어요 제목을 짓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만족스럽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셨구나 논의를 하면서 고민도 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진짜 재밌게 읽었던 고기와 성류라는 소설에 등장하는 사람의 형상을 한 그것 성류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성류는 남편이 죽고 홀로 지내는 옥주라는 인물에게 찾아온 낯선 존재입니다 첫 등장심부터 압도적이었는데 소설 속의 성류는 인육을 먹는 존재인데 그렇다고 성류가 좀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소설은 어떻게 쓰신 건가요? 고기와 성류에는 약간 복잡하진 않지만 좀 사정이 있는데요 원래는 제가 장편 소설을 쓰려고 메모해둔 신업이었어요 근데 되게 구체적인 신업은 아니었고 낡은 정육점을 하는 노인이랑 고기를 먹어야 살 수 있는 괴물 같은 존재가 어쩌다 보니 함께 동거하게 되는 이야기를 언젠가 써야겠다 라고 정도만 적어두고 있었는데 그리고 사실 읽고 있었어요 장편 소설은 작업하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다가 리터에서 여름에 출간되는 발간되는 리터에 청탁이 들어와서 어떤 소설을 쓸까 고민하다가 그쯤에 제가 저랑 이모 할머니라고 부르는 할머니가 있는데요 어머니 쪽 먼 친척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뭔가 심부름을 시켰었나 해가지고 그분의 집에 엄마랑 방문을 했었어요 어렸을 때는 자기 자주 놀러 갔었던 곳이었는데 크면서 안 가게 되다가 그분이 음식점을 하셨거든요 구시내에서 근데 지금은 영업을 안 하세요 지금은 안 하시고 그냥 가정집으로 쓰시는데 거기에 주방 기구들이랑은 다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주방에 업소용 냉장고를 딱 봤는데 먼지 쌓이고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업소용 냉장고를 봤는데 뭔가 그 안에 고기들이 쌓여있는 모습이 상상이 되면서 그때 떠올린 신업을 단편으로 이번에 쌓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 고기와 성류가 나왔습니다 어떤 장면이 만들어내는 아이디어? 이렇다고 봐야 되겠군요 작가님의 기사를 찾아보다가 고기와 성류는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장편을 확장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꾸려가고 싶으신지 약간 더 고민을 해보아야 되겠고 또 막상 쓰면 어떻게 써질지 모르는 일이지만요 일단 떠오르는 거는 옥주가 죽은 시점에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겠다 감사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걸 읽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아 이게 뭔가 피의 느낌과 성류의 과즙 느낌과 그 다음에 뭔가 허기에 시달리는 어린 존재와 그것에 무언가를 내주는 그리고 그것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뭐 이런 어떤 다양한 상징이 느껴지더라고요 읽은 티를 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나중에 꼭 장편으로 완성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릴리의 손과 푸른 머리카리 살인마는 시공간에 틈이 생겨서 타임리프를 할 수 있는 그런 세계인데요 작가님이 그려내시는 또 타임리프의 세계가 참 진짜 흥미롭습니다 전작인 오버랩 나이프까지 아울러 떠올려 보면 시공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네 맞아요 저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낭만적인 이야기를 되게 좋아한다는 거를 최근에서야 인지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좋아하는데 내가 그 안에 들어있는 낭만적인 무드에 끌리는 사람이구나를 얼마 전에요 완전히 인지한 사람이어서 재밌어요 네 저는 사랑 이야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넘나드는 사랑 이야기는 물론 현실에 많이 힘들다는 걸 알지만 그만큼 로맨틱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심장이 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슬프거나 그래서 더 구슬픈 분위기를 낼 수도 있고요 가능성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의 범위를 넘어선다면 사랑에 대한 어떤 기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방향 이런 것들은 확실히 젊은 작가분들은 확실히 좀 그쪽에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랑 이야기는 네 그런 것 같아요 또 작가님의 소설에 보면 물음표와 느낌표를 자아내는 기이한 사건들로 가득한데요 할로우 퀴즈에서는 이게 처음에 이제 등장할 때 유령 얘기를 이렇게 깔끔하게 그려냈다라는 것 때문에 되게 놀랬고 나쁜 꿈과 함께에서는 목마 즉 꿈에 나타나는 마귀의 시점에서 인간을 관찰하고요 유니버설 캐시옵의 비밀에서는 어느 날 고양이들이 계속 사라지고 이런 것들 환상적이고 독특한 설정을 떠올린 후에 이야기를 구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야기를 써야겠다라고 테마를 결정하고 설정을 나중에 덧붙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거는 그때그때 작업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그 앞에 말씀 주신 할로우 퀴즈랑 고양이 나쁜 꿈과 함께는 청탁이 들어왔을 때 주제가 있던 이야기들이었어요 이런 이런 컨셉으로 엔솔로지 혹은 문예지를 발간할 건데 여기에 어울리는 글을 써달라고 컨셉이 함께해 온 이야기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컨셉에 맞춰서 먼저 소재들을 떠올리고 거기에 살을 붙이는 방향으로 작업하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똑같이 청탁이 올 때도 주제 없이 자유롭게 써달라고 할 때는 다른 경우 다른 방식으로 작업하는 것 같아요 원하는 장면이나 그런 거를 먼저 생각하고 끌리는 대로 좀 나뉘어서 작업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테마가 이미 정해져서 온다면 그거에 발상을 덧붙이는 쪽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유니버셜 캐시옵의 비밀에서는 캐시옵 지하에 숨겨진 공간으로 주인공이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매우 흥미진진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공간에 대한 신비한 묘사도 매우 인상적이었고 나중에 밝혀지는 반려묘의 진짜 정체 이런 것들도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평소에도 이런 상상 자주 하시는지 제가 MBTI를 하기 싫은데 인부피거든요 망상을 좀 많이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는 전보다 갈수록 많이 하는 것 같은 게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전업을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전업을 하니까 시간이 또 생기잖아요 그 시간에 글을 열심히 쓰면 좋을 텐데 망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다 글쓰기 위한 그냥 그렇게 자기 위로를 하면서 언젠간 도움이 되겠거니 평소에도 그런 망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래도 되게 작가님 좋으신 게 그런 것들이 실현이 되잖아요 작품을 통해서 그게 얼마나 진짜 대단하신 거죠 다행인 것 같아요 아니 그거를 망상마다 끝나는 경우도 많은데 세엔 쿠스쿠스라는 작품도 보면 여기 실린 소설집 중에 유일하게 장르적인 설정이 들어가지 않은 어떻게 보면 리얼한 작품인 것 같은데 K모녀 관계라든지 친척들 간에 서로 자녀들을 대상으로 긴장관계나 경쟁구도 같은 것들을 형성하고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잘 포착해내신 것 같습니다 또 유리와 엄마 그리고 연우 언니와 고모까지 인물들이 가지는 힘이 매우 컸던 것 같은데 이 같은 인물들을 어떻게 주변에서 관찰하고 쓰신 건가요? 아니면 뭔가 자료조사? 다 그렇긴 하겠지만 사실 한국에서 자란 제 나이대 청년이라면 사실 그 명절이라는 때가 마냥 좋지는 않았었을 것 같아요 네네 나이가 들어도 명절은 그렇게 아, 그쵸? 그때 이제 그 친척들이랑이 평소에 별로 달갑지 않은 친척들이랑이 한자리에 만났을 때 느껴지는 묘한 신경전 같은 게 아무래도 느끼면서 자랐고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누구도 죽거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지만 이게 스릴러의 느낌과 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거든요 네 이제 새해인 쿠스쿠스는 1월호 문예지에 실렸던 건데요 또 어울리네요 제가 사실 그때 전혀 다른 좀 더 환상성이 큰 호러 쪽에 가까운 이야기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 이게 1월호라는 거를 좀 나중에 알고서 그래도 새해를 시작하는데 너무 피가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다시 썼거든요 그래서 1월에 어울리는 이야기가 무엇이 있을까 하다 보니 명절이 생각났고 네 네 그런 스릴러스러운 묘한 지점들을 그려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쿠스쿠스가 나왔습니다 네 아, 훨씬 더 현실이 네 스릴러 같은 순간들이 많죠 네 환상에 가미한 이야기를 쓰는데 매번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소설을 쓰지만 현실이 항상 더 잔혹하고 네 따라가기 힘들다는 걸 네 저도 공감합니다 그 소설 가장 작은 씬 안에서도 먼지로 뒤덮인 디스토피아적 세계를 상상하다가 얼마 전에 제가 좀 뒤늦게 봤는데 인터스텔라의 한 장면하고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설은 미세먼지도 미세먼지지만 다단계에 되게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어떻게 이 두 가지가 연결되었을까요? 약간 느낌이 있긴 한데 미세먼지와 다단계라고 하는 허무함? 그렇긴 한데 너무 재밌었는데 좀 소개해 주세요. 뭔가 이걸 다단계를 물어본 질문은 사실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크게 웃어도 되나요? 제가 질문을 먼저 확인하고 내가 왜 다단계를 떠올렸을까? 다시 좀 생각해 봤었는데 이것도 이제 미세먼지라는 주제가 있긴 있었어요. 그 미세먼지라는 주제로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당연히 공기청정기랑 디스토피아가 따라왔는데 그 공기청정기라는 게 저는 사실 지금은 그게 너무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저희 집에도 있고 근데 그게 사실 처음에 막 나왔을 때는 굳이 싶었어요. 마치 생수를 파는 게 처음인 거랑 비슷하게 네, 맞아요. 지금은 다들 생수를 사 먹지만 전에는 왜 물을 사 먹지? 좀 이랬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공기청정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거를 틀어넣거나 틀어놓지 않거나 별 큰 차이를 못 느꼈었어서 왜 이런 거를 비싼 돈 주고 사는 걸까? 라는 생각을 그때는 했었어요.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또 먼 누군가가 이제 다단계에 얽혔던 이야기를 또 들었었는데 정수기를 그렇게 샀었거든요. 뭔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거를 이렇게 사게 만드는 힘이나 뭔가 그런 에너지 그런 거에 내 생각하다가 이거는 약간 다단계 광기와 연결하면 재밌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미세먼지 하다가 공기청정기 하다가 다단계 제가 볼 때는 작가님의 개인적인 질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 구성 작가님 제가 작업할 때 어떤 저만의 비법이 확실히 있는 게 아니라 매번 좀 다른 편이에요. 이렇게 작업하기도 하고 저렇게 작업하기도 하고 하는 편인데 보통은 뭔가 주제를 듣거나 아니면 보고 싶은 장면이 생겼을 때 그 장면을 향해 달려나가기 위해 그 힘으로 저는 글을 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일단 어떤 장면을 그리기 위해서 아주 뭉뚱꾸려서라도 어떻게든 완결을 시켜놓은 후에 거기서 좀 조각하는 것처럼 다듬어가면서 고치면서 이랍니다. 아 그렇구나. 확실히 문학은 시든 소설이든 장면화에 대한 욕망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설집 통틀어서 가장 애착이 가는 인물이나 좋아하는 장면 있으실까요?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가 고기와 석류를 장편화시키고 싶기도 하고 좀 애정이 크거든요. 박수치고 있는 그래서 저는 옥주가 제일 마음이 가는 캐릭터고요. 그리고 옥주 캐릭터가 뭔가 저의 어떤 미래하고도 조금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의 미래와 연결될 수 있는 캐릭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옥주라는 캐릭터의 애정이 많이 가고 장면은 그 장면이 좋은 것 같아요. 남편의 무덤을 파헤치는 남편은 무덤을 파고 성류에게 먹으라고 과일을 올려놓는 그 장면이 좀 마음에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웃는 걸까요? 저도 옥주 캐릭터가 팔을 내어주고 그냥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여러 가지 전통적인 어떤 여성의 그런 것과도 연결이 되면서 아무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상징적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그 장면도 좋았어요. 그 무덤 저도 개인적인 감상을 너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작가님의 글쓰기 루틴도 궁금해집니다. 평소 작업 풍경이 궁금한데요. 특히나 이제 전업이 되셨다고 하시니까 어느 시간대 어떤 장소에서 주로 쓰실까요? 제가 작업실을 구할까 생각도 했었는데 그동안은 이제 카페를 돌아다니거나 노트북이 가능한 스터디 카페가 근처에 몇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터디 카페 정의권을 끊어서 다니면서 일을 했었는데 제가 한 장소를 빨리 질리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러면 작업실 구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제가 작업실을 구해도 결국에는 카페를 돌아다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집 근처 프랜차이즈랑 정의권 끊는 스터디 카페를 좀 그내 기분 기분 따라 번갈아가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보통 점심때쯤 가서 저녁때까지 작업하고 그리고 그때 1차로 작업을 하고요. 이제 자정 넘어서 새벽 타임에 자정부터 새벽 3시 사이에 또 2차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새벽에 주무시고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나시고 이런 패턴이 9to6처럼 이제 일어보고 싶어서 그렇게 한 적도 있었는데 제가 결국 제일 작업이 잘 되는 시간대가 해가 지고 나서더라고요. 결국 몸이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네. 괜찮습니다. 이제 30대에 진입하셨으면 충분히 체력이 버텨내실 겁니다. 버텨야 할 텐데요. 혹시 소설 쓰실 때 꼭 지니고 있어야 하는 작가님 안에 특별한 물건이 있으실까요? 제가 그런 건 딱히 있지는 않네요. 이제 막 지니고 다니는 거는 없는데 다이어리를 안 쓰거든요. 스케줄러나 다이어리를 안 쓰는데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그렇게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산물. 네. 그걸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쓰지는 않으니까 결국 그냥 짐덩어리거든요. 근데도 수첩이나 다이어리는 항상 꼭 가지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어떤 심정인지 저도 좀 이해가 되는데 이해하시나요? 네. 없으면 불안하네. 항상 노트가 늘 있어야 된다는 느낌. 막상 잘 꺼내진 않잖아요. 또 쓰고 있는 소설이 잘 안 풀리거나 스트레스 받으실 때는 어떻게 하세요? 아 제가 그럴 때가 물론 많이 있는데 종종 너무 생각이 많아지면 그게 감당이 안 돼서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생각을 최대한 덜하기 위해서 자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자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작품이나 재밌다는 작품들을 인풋하면서 좀 환기시키는 있는 것 네. 그러면서 환기시키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한 번 리프레쉬 해주면은 좀 뇌가 씻긴 기분이 들면서 풀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번 책 출간하시고 나서 독자들의 반응 검색해보셨나요? 그걸 에고서치라고 하더라고요. 에고서치라고 하는구나. 네. 그래서 에고서치 하시면서 인상 깊었던 리뷰나 독자 반응이 있으셨을까요? 아 제가 서치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출간 직후에는 좀 해보는데 인상 깊었던 건 제가 이거 트로피컬 나이트를 출간하면서 괴담집이라고 이제 출판사에서 홍보를 했었어요. 음 근데 저는 괴담집이라는 네이밍을 보면서 조금 너무 안 무서운데 만약에 호러를 기대하신 분들이 봤다면 맥이 빠지시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거든요. 그래서 괴담집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까 싶었는데 이제 좀 리뷰를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꽤 계셔서 그런 지점들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무서워하시는구나. 네. 고기와 성류도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푸른 머리칼의 살인마도 무섭다고 하신 분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행이다. 괴담집이 맞았구나 싶었습니다. 네. 저도 약간 그런 종류의 좀비물이나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저는 되게 긴장되고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나 봐요. 저 되게 괴담집을 붙이기엔 약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최근에 또 인상 깊게 본 독자와 나누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재밌게 본 거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기억에 남는 작품이라면 여름에 본 드라마 두 개가 기억에 남는데요. 중국 드라마 중에 은비적 강락 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살인현장의 증거를 손에 넣으면서 사이코패스와 엮이게 되는 스릴러인데요. 재미있겠네요. 네. 재미있어요. 일단 다음화를 무조건 보게 되고 거기 나오는 사이코패스 캐릭터가 제가 봤을 땐 되게 새롭더라고요. 뭔가 자신이 분명히 사이코패스가 많은데 인간적이라고 믿는 사이코패스여서 자신의 인지와 뭔가 본능 사이의 그 고민하고 갈등하는 지점들이 잘 보이는 재미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그것도 재미있었고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봤는데 마리안이라는 프랑스 호러드라마가 있어요. 제가 본 호러 장르의 드라마 중에서는 손에 꼽히기 무서웠던 것 같아요. 작가님 무섭다고 하시면 진짜 무서운가 봐요. 그쵸? 네. 그건 정말 무섭어요. 제가 사실 별로 무서움을 안 타거든요. 근데 그건 정말 무서웠고 근데 무서우면서 동시에 장면들이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장면들이 많아서 더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여름에 호러 드라마가 생긴다면 추천드립니다. 네. 저도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고기와 석류를 장편으로 만들까 생각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 경우 말고도 또 앞으로 쓰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소개해 주세요. 아 쌓아둔 건 많은데 언제 다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늘 아름다운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름다우면서 동시에 끔찍한 이야기를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저도 맨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맞아요. 너무 그런 걸 항상 제가 보고 싶고 저도 쓰고 싶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름다우면서 동시에 끔찍한 이야기를 쓰고 싶다라고 고민을 하는데 요새 약간 이제 작업하는 장편 중에 제 그런 취향과 욕망을 담은 작품을 하나 아주 느리게 쓰고 있는 작품이 있는데 언젠가 빨리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청소년들이 나오는 오컬트 스릴러를 하나 제가 받았습니다. 네. 작가님 팬들이 매우 기다릴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작가의 목소리로 작품에서 가장 사랑하는 문장을 듣는 시간인데요. 어떤 문장들을 가져오셨을지 조예은 소설가님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괴로웠다. 더 이상 보살필 것은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먹이고 씻기고 다듬어주는 건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했는데 옥주는 팔을 뻗어 성류를 껴안았다. 왜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걸까. 남자들이 찾는 건 성류가 분명해 보였다. 찾아서 뭘 어쩌려는 거지? 성류가 거리에서 사람을 어떻게 죽였든 얼마나 죽였든 그건 알바 아니었다. 성류를 잃을 수는 없었다. 성류는 내가 죽을 때 곁에 있어야 했다. 죽음을 직감하면 갈비뼈 위에 성류를 올려놓을 것이다. 그러면 성류가 먹겠지. 당장 먹지는 않더라도 허기가 머리를 지배하는 지점이 오면 굶주린 성류는 붉은 눈으로 샅샅이 나를 발라먹을 것이다. 그래야 했다. 성류의 양분이 되어 이에 불가능한 죽음으로 남을지언정 외롭게 죽지는 아닐 것이다. 그것은 옥주에게 남은 마지막 목표이자 지금을 지속하게 하는 힘이었다. 그래서 성류가 필요했다. 옥주는 성류를 껴안은 채 속삭였다. 너는 나를 떠나면 안 돼. 내가 주는 것만 먹으렴. 이 집에 너를 들인 건 나 니까. 성류가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성류는 꼭 옥주의 모든 것을 이해한 것처럼 팔을 올려 옥주의 등을 느리게 쓰다듬었고 옥주는 그 어설프고 어설픈 손길이 자신을 구원하는 것만 같았다. 어디서 또 누군가 들깨에 물린 것인지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지나갔다. 옥주는 고개를 들어 멀뚱이 선 성류를 올려다보았다. 사이렌 조명이와 성류의 얼굴을 불고 환하게 비췄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문장을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압스페에서 말했듯이 고교와 성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 지점을 그릴 때 옥주가 가장 자신의 욕망에 솔직했던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면서 같이 쓰면서 제가 통쾌함을 느꼈던 약간의 쾌감을 느꼈던 지점이라 여기를 비켰습니다. 네. 지금 작가님이 계속 저랑 대화하시면서 계속 되게 행복한 웃음을 짓고 계신 너무 귀여우십니다. 지금 만나요의 마지막 코너는 바로 마이 페이보릿 입니다. 작가들이 최근 꽂힌 음악 감동받은 영화부터 새로 발견한 맛집까지 작가님이 요즘 푹 빠져있는 것에 대해 독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코너 속 코너 입니다. 조혜은 작가님이 요즘 푹 빠져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받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요새 가장 좀 다른 때와 다르게 꽂혀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만화책을 보고 있어요. 요새 집 근처에 만화방이 리모델링을 해서 되게 좋은 곳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동생이랑 종종 가서 만화책을 보고 있는데 최근에 만화 되게 재밌는 만화들을 봐서 만화책에 꽂혀있습니다. 그냥 작품은 소개 안해주고 작품은 소개해도 될까요? 하나 정도. 요새 되게 핫하다고 들었는데 체인소맨이라는 만화를 봤거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거라 그렇지만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거기까지 다시 한번 제목을 체인소맨이라는 만화인데 아마 만화책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요새 좀 많이 핫한 만화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애니마도 돼서 넷플릭스에 서비스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되게 잔인하고 역시 또 다크하고 뭔가 많이 죽는 만화였어요. 근데 저기 저를 심상뜨기했던 부분이 그렇게 많이 죽는데 그 죽는 캐릭터들이 다 뭔가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올해의 기억에 남는 네 원화였습니다. 네네 저도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트로피컬 나이트의 조효윤 소설과 모시고 이야기 나눴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 어떠셨어요? 제가 더 유료하게 말을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고요. 아니에요. 재밌었어요. 이렇게 트로피컬 나이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겨서 기쁘고 많이 재밌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조회은 작가님 보내드리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그대를 기다리면서 작은 수첩을 꺼내요 작은 수첩을 꺼내요 한 문장 한 문장마다 한 문장 한 문장마다 그대 이름을 감췄죠 그대 이름을 감췄죠 내 맘 가득한 그대는 때로는 시가 되고 우리의 이야기는 때로는 소설이 되고 한 문장 한 문장마다 한 문장 한 문장마다 벅찬 내 맘을 담았죠 벅찬 내 맘을 담았죠 저 밭이 걸어오는 그대가 보이네요 소중한 나의 사람 그대여 어서 와요 문장의 소리 문장의 소리 2부 엔잠로의 수다입니다 본업인 글쓰기 외에 또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엔잠로 작가들을 모시고 자체로운 직업 이야기 일의 기쁨과 슬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은 이승은 소설가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소설을 쓰면서 작가의 소리를 찾아서 를 기획한 이승은이라고 합니다 네 이승은 소설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14년 문예중앙에 소파가 당선되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소설집 오늘 밤에 어울리는 이 있습니다 네 작가님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에는 처음으로 장편 소설을 연재하고 있어요 창비독서 플랫폼 스위치에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것을 버린다라는 장편을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문장의 소리 엔잠러의 수다에 처음 섭외 연락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문장의 소리는 혹시 청취를 하고 계신지 팟캐스트를 제가 원래 즐겨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문장의 소리에서는 특히 그 엔잠러의 수다를 이 코너가 정말 좋은 코너다 왜냐하면 다른 작가들이 뭘 쓰는지도 궁금하지만 뭐하고 사는지도 궁금하니까요 그래서 이 코너를 즐겨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시게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인연이 딱 됐네요 이승은 작가님의 엔자이야기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튜브에서 솔깃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요즘 그곳에서 꾸준히 업로드되는 비디오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작가의 소리를 찾아서 시리즈입니다 어떤 프로젝트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작가님의 엔잡에 대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가의 소리를 찾아서는 작가와 독자의 새로운 만남을 시도하는 프로젝트로 시인과 소설가가 채집한 일상의 소리와 글 낭독을 비디오 아트와 함께 전해드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기획과 진행과 정산 네 맞고 있습니다 네 문득 그 채널명이 솔깃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이 어떻게 지어진 걸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그 영어에서 지었는데 소울과 긱 그래서 마음과 영혼 이라는 뜻과 그리고 긱 공연 이라는 뜻이 합해서 마음의 공연 이라는 뜻이 하나 있고 또 솔깃하다라는 것처럼 들리기도 해서 그 두 가지 마음의 공연과 솔깃하다라는 두 가지 뜻을 담고 싶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네 되게 좀 힙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작가들이 채집한 소리를 비디오 아트를 통해 전달한다는 시도 자체가 굉장히 새롭고 또 흥미를 유발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계기로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셨어요? 문학이랑 영상이랑 같이 어떤 작업을 할 수 없을까 그거를 계속 고민은 해왔거든요 그래서 뭔가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다가 그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을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그거를 이제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기획서를 써가지고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계속 어쨌든 등단한 이후로는 청탁을 기다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뭔가 이걸 바꿔서 내가 스스로 기회를 만들 수 없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청탁을 줘보자 왜 공감이 되는지 아니 근데 지금 어쨌든 그런 프로젝트를 기획하시게 될 때 같이 협업하는 비디오 아티스트 임현님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는데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비디오 아티스트 임현은 서울국제실험영화제와 해외영화제에서 비디오 영상 작업을 몇 편 선보였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렇다면 업무 분담 부부간에 서로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이 기획은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라는 오래된 프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따온 건데 임현 작가가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이제 착안을 해서 요거를 같이 기획을 공동기획을 같이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작가 섭외와 진행과 정산을 맡고 있고 영상을 제작하는 거는 비주어 아티스트 임현 작가가 도마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정확하게 분담이 되어 있는 느낌이 있는데 저도 유튜브에서 영상을 쭉 봤는데요 한 개당 3분 정도 그래서 길지 않고 금방 보게 되더라고요 작가가 채집한 일상의 소리와 짧은 글 낭독 그리고 비디오 아티스트가 제작한 예술적인 시각 영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감각을 동시에 일깨우면서 낯설고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것 같은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감각을 동시에 낯설고 새로운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이 컸는데요 일단은 이 소리에서 시작을 해서 그 소리를 바탕으로 글을 쓰고 그 작가들이 보내주는 걸 바탕으로 또 이변 작가가 영상을 만드는 그래서 소리와 글과 이미지 이 세 가지를 결합하는 그런 경험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보고 듣는 문학체험 그리고 영상이지만 책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작업을 해보고 싶었어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데 그 프로젝트 자체가 유튜브 채널 솔깃 입니다 저희 문장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가 보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문학이 그런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깃에서 보여주고 있는 어떤 방향성도 함께 같이 향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승은 작가님의 하루 일과도 매우 궁금해지는데요 작가님의 생생한 하루 루틴 시간표를 읊어주시는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네 따라가볼까 하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쭉쭉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6시에 기상을 해서 네? 6시에 아침형 인간이더라고요 제가 10시에 기상을 해서 10시에 잡니다 달라질 때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가장 이상적으로 됐을 때의 하루 일과인데요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요가를 15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과 점심을 먹고 중간중간 글을 쓰면서 한 3시 반 정도 까지 작업을 하고요 요즘은 이제 장편 연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매주 이제 써야 되는 글이 처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다 시간표를 그렇게 짜고 있고 3시 반이 되면 이제 막 고민을 해요 아 어디 누워서 쉬고 싶다 하지만 나가야 된다 해서 버스를 타고 종로로 갑니다 가서 클라이밍장으로 들어가요 이제 앉아서만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어깨에 능염근이라는 근육 부위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너무 아파와서 뭔가를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클라이밍을 한 6개월 5개월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클라이밍장 가서 운동을 하고 오면은 저녁 시간이 되니까 저녁을 먹고 이제 10시까지 이제 뭐 잘 준비를 하고 뭐 방을 치우고 그런 일과가 되네요 네 작가님들이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급 반성이 되는데 저는 저도 어깨가 안 좋지만 클라이밍까지 하신다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일을 할 때 작가님이 가장 기쁨을 누리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소설을 쓰는 게 제일 힘들지만 가장 이제 재미있는 일이고 계속 하고 싶은 일인데 소설을 쓰면서 제일 좋을 때는 재미있을 때는 제가 만들어낸 인물의 얼굴 표정이 보일 것 같을 때 그런 순간이 가끔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쓰면 될지 알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아주 가끔 있는데 네 그때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그 유튜브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원서나 포트폴리오 작성하고 또 콘텐츠 제작이나 참여 아티스트 섭외나 후반작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정산 업무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요 게다가 제일 중요한 소설 쓰기까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고되고 힘든 일이 무엇일까요? 일단 작가의 소리를 찾아서 작업을 할 때에는 이제 창작 부분적인 것은 이제 이면 작가가 담당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행정적인 부분이나 서포트하고 작가 섭외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회계정산이 가장 숫자에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제가 네 저도 그래요 네 그래서 홈택스에 들어가서 원천세 신고를 하고 예술인 고용보험을 제가 신고를 하고 이 나라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사례비를 지급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작년에 처음 하면서 몸이 막 아팠어요 너무 너무 복잡하니까 네 네 그래서 상담 직원을 붙잡고 막 설명을 부탁드리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지금도 익숙해지지가 않고 한 번 들으면 까먹고 해서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아니 저는 진짜 200% 공감이 되는데 그거는 전문가들이 확실히 좀 따로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회계정산에 고통스러운 일하고 또 소설 소설도 연재까지 하시니까 힘들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면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같은 것도 있을까요? 산책을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산책을 왜 가지? 어디 목적이 있으면 가야지 걸어야지 왜 걷지? 그랬는데 이제 얼마 전부터는 동네에 안산이 있거든요 안산이 굉장히 크잖아요 저희 동네에도 닿는 부분이 있는데 산에 가서 그냥 나무랑 산책 나온 또 다른 개도 보고 이렇게 걸으면 그러면은 조금 마음이 차분해지고 좀 초조한 게 조금 달래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목적 없이 걷는 것이 확실히 주는 어떤 후레쉬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책 말고 또 작가님의 노동을 달래주는 것이 또 있다면 무엇일까 궁금한데요 소설을 쓰거나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물건도 좋고요 음악이나 음식과 같은 취향이 담긴 어떤 것도 좋고요 노동에 도움이 되는 이것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세요 아까 말씀했듯이 글을 쓰려면 오래 쓰려면 체력이 정말 뒷받침돼야 된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어서 저한테는 클라이밍을 가는 게 자기한테 내 몸에 맞는 운동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클라이밍이 지금은 맞는 것 같아서 그거를 매일은 못 가더라도 갈 수 있을 때 가는 것이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제트겔이라는 마사지하는 젤이 있거든요 책상에 두고 목과 어깨를 이렇게 바르고 문지르면서 하루를 버티고 있고요 그리고 또 녹차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그래서 네 그걸로 당을 충전을 하면서 네 왜 이렇게 웃냐면 저도 그 롤러 같이 생긴 거 그걸로 목을 엄청 풀거든요 그래서 아 작가님은 그런 걸 또 쓰시는구나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워크라이팅 밸런스 일과 글쓰기의 균형 같은 것들 맞추는 게 중요한데 지금 잠깐 소개를 해주시긴 했습니다 소설을 집힌하는 시간 3시 반까지 그리고 그 외의 일을 하는 시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잘 유지가 되는지 조금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적으로 될 때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연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강박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너무 그렇게 강박적으로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머리가 안 돌아가더라고요 이제 그럴 때는 같이 사는 그 이면 작가가 오면 이면 작가랑 수다를 와인 한 잔을 하면서 수다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사이가 되게 좋으신가 보다 좋을 때요 좋을 때 그렇게 학부 시절에는 영화 연출을 전공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영화 연출 공부하시다가 소설 써야겠다고 마음 먹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영국영화과를 졸업을 하고 영화 현장에서 한 작품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들고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 작품이 끝난 다음에 그럼 난 뭘 해야 할까 그러면서 영화제 일을 했어요 영화제 스텝 1을 영화제 스텝 1이 재미있긴 했는데 뭔가 가슴이 허전한 한 구석이 채워지지 않는 창작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영화제 일을 하면서 근데 그때 취미처럼 소설 창작반을 가볼까 뭐 그랬어요 그때 소설 창작반에서 소설을 처음 써봤는데 그게 재미가 있고 계속 하고 싶고 그래서 그 이후로 대학원 가서 수업을 듣고 하다가 등단이 되어서 지금까지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그 아트의 감수성이 있으셔서 그거를 꼭 발휘를 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신 것 같습니다 다시 작가의 소리를 찾아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2년 연속 예술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선정 소식 처음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죠 기획서를 쓸 때 엄청 이제 열심히 써가지고 이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도 네 중요하죠 그것도 도움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또 작가들이랑 같이 이제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이제 동료 작가들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청탁을 하고 글과 소리를 받아서 뭔가를 만들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에 좋았어요 네 기분이 너무 좋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획서 쓰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네 네 그래도 또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달리 현실 여건상으로 봤을 때 실현이 어렵거나 난관에 봉착했던 적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그랬을까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한테는 그 정산을 하는 것이 예산 뒷백을 하는 것이 제일 힘들었고 그런데 이건 이제 이면 작가한테도 물어봤거든요 이면 작가가 작업을 이제 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면 작가는 그 작가들한테 받은 글과 소리를 가지고 이제 맞는 이미지를 찾아서 영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또 어떤 식으로 어떤 영상을 찾아서 작업을 해야 될까 그런 데에서 고민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조화도 되어야 하고 본인이 개성도 만들어내야 하고 그 사이에서 갈등도 되면서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네 아무래도 그 아티스트 비디오 아티스트로서의 어떤 정체성도 살리면서 기존 작가님들의 목소리도 담아내야 되니까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작가님들은 어떤 소리들을 채집해 오셨는지 또 지금까지 올라온 작품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작업물이 있으실까요? 정말 다양한 소리들을 작가들이 보내주셔서 소리를 받을 때마다 그 소리에 얽힌 글을 받을 때마다 너무 다 이제 다양한 것들이어서 재미가 있고 또 다음 작가는 뭘 보낼까 기대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면 러닝머신에서 뛰는 소리 빨래방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밥 짓는 소리 라면 물 끓이는 소리 놀이터 아이들 뛰노는 소리 뭐 이렇게 다양한 소리들을 보내주시는데 그 중에 압력밥솥으로 밥하는 소리를 김저키 작가님께서 글 짓는 것과 밥이 지어가는 과정을 라면을 이렇게 비유해서 글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면 작가는 이제 이 밥 짓는 이 칙칙칙칙 하는 소리에다가 어떤 영상을 넣을까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약간 기차 소리 같아가지고 맞아요 비슷하죠 네 기차 같은 영상은 어쩔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이면 작가가 찾아낸 영상은 촬영을 한 건 아니고 그 이미지 서치를 해가지고 찾아서 작업을 했는데 그 영상의 이미지는 그 빙하 빙하를 촬영한 영상인데 그 빙하가 카메라가 쭉 이동을 하면 평평한 그냥 새하얀 빙하였다가 그게 점점점점 조각이 나서 조각이 나서 깨져서 마지막에는 거의 밥알처럼 이렇게 작아지면서 나중에는 물처럼 물로 녹아버리는 그런 영상이 가정이 이렇게 쭉 펼쳐지는 그런 걸로 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밥 짓는 것과 그 빙하가 물로 되는 것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되게 다양한 감각을 전달하는 매우 흥미로운 작업인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꼭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이게 3분 동안의 한 작품이 펼쳐지는데 3분이란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데 요즘에 유튜브에 너무 재미있는 영상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비해서 이 작가의 소리를 찾아서는 지루하고 낯설고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영상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는 약간 조금 느린 시간을 즐겨보셨으면 해서 그래서 그 느린 시간은 누구의 것도 아닌 자신의 것만이었으면 해서 그런 바람으로 영상이 되게 느리면서 뭐가 변하는 것 같으면서 안 변한 것 같으면서 약간 숨은 그림 찾아야지 보일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린 시간을 한번 잠깐이라도 즐겨보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속도에 대항하는 방식으로서의 감각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문장의 소리를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문학 분야 작가분들 중에서도 또 시각이나 공연, 음악 등 다양한 방면의 예술가들과 협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은 기획서를 잘 쓰셔야 되고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상을 집행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이 나라 도움을 잘 하셔야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고 필요한 부분은 도움을 요청을 하시고 해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씨앗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냥 우리끼리 이런 걸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편하게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굴려보고 하는 수다에서 시작하든 다른 장르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하는 것이든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많이 굴려보면 좋겠다 지금 되게 현실적인 조언과 또 발상에 대한 조언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프로젝트가 작가님의 소설 세계에도 혹시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거는 소설 세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행정적 기획 그거이기 때문에 저보다는 이제 이면 작가가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하고 계신 프로젝트의 회계정산 업무가 작가님의 소설 세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영향을 못 미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 재미있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는 이승은 소설가님께서 아끼시는 문장을 낭독해 주셨으면 합니다 좋아하는 다른 분의 문학 작품도 좋고요 직접 쓰신 작품 중에서 낭독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문장 준비해 오셨을까요? 제가 유덜편의 안부인사라는 앤솔로지에 피서본능이라는 단편소설을 실으면서 작가 노트를 썼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쓸 때 제가 약간 영화 현장 스태프가 아니라 소설 현장 스태프들이 나한테 있다 라는 상상을 가지고 작가 노트를 쓴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이승은 작가님의 목소리로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배우는 총 5명이다 카메라 뒤의 스태프는 훨씬 많다 촬영팀은 여자가 소리 지르는 컷의 숏사이즈를 고민 중이다 이상팀은 옷과 신발을 준비하고 편집 담당은 방금 찍은 컷을 붙여본다 배우는 다음 장면을 위해 감정을 잡고 있다 촬영이 시작되면 현장의 스태프들은 비를 맞으며 OK 사인을 기다린다 촬영이 무사히 끝나기를 두 손 모아 바란다 하지만 모든 현장이 그렇듯 진행이 순조롭지는 않다 스태프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사이 차곡차곡 채워지던 문장이 갑자기 사라지고 한 단락이 통째로 삭제되거나 몇 페이지가 날아가기도 한다 다시 채워졌다가 또 지워지는 상황이 반복되면 스태프들의 불만이 쏟아진다 잠깐만 남자도 비를 맞는다고? 그럼 머리가 젖어있어야지 왜 이런 표정을 지워야 하는 거야? 대사가 바뀌었잖아 표정도 달라져야지 이 문장은 너무 치여 예전 보자지 낫겠어 그럼 또 밖으로 하는 거야?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스태프들은 이쯤에서 과묵해진다 심한 낙담에 멍해진 상태에서 무언가 터지는 소리를 듣는다 환청이나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작은 폭발이 일어난 것이다 산악도로에서 우왕좌왕하던 스태프 모두 전자레인지 앞에 모여 있다 누구야? 누가 전자레인지에 계란을 넣은 거야? 스태프들은 투덜대며 전자레인지 벽에 들러붙은 흰자와 노른자를 떼어내기 시작한다 서둘러 전자레인지 청소를 끝내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마감일이 다가오면 소설 현장 스태프는 방과 주방, 거실을 오가며 정신이 혼미해지는 경험을 한다 그 와중에 냄비가 타거나 그릇이 깨지거나 세탁기에서 휴지 뭉치가 잔뜩 나오기도 한다 네, 매우 재밌는데 잘 들었습니다 이 작가 노트를 읽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 영상이나 촬영 관련한 것들이 영향을 받은 작품이 있을까 찾아보다가 떠오른 작품이 단편 중에 하나 있는데 이 작가 노트가 더 제가 소설 쓰는 과정에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를 조금 표현이 된 작가 글 같아서 이거를 골라봤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매우 잘 드러나는 재미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요즘에 인상 깊게 감상한 작품이 있으시면 청취자분들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을 쓰다가 음악을 들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골라봤는데요 영화 음악을 들으면 조금 글을 쓸 때 소설을 쓸 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인물의 심리가 어땠을까라는 거가 잘 안 잡힐 때 어떤 음악을 들으면 영화 음악이라는 게 영화의 그 감정선을 이렇게 살리려고 만들어진 음악이기 때문에 그런 OST를 들을 때 소설 속으로 빠져들어가거나 인물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에 도움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듣는 거는 조니 그린 우드라는 사람이 만든 영화 음악들이 되게 섬세하고 좀 재미있고 그런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영화 팬텀 스레드, 너는 여기 없었다, 스펜서 이런 것들을 OST를 작업을 했는데 그런 것들 가끔 들으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재미있는 추천이셨던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쉬지만 해봐야 되겠어요 네, 네, 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방송이 나갈 무렵은 12월 정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계획이 있으실까요? 제가 연재가 10월에 시작을 해서 12월에 끝이 나는데요 그때까지 제가 무사히 살아있는 것 그것을 이루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상하게 공감하는 답변이셨습니다 끝으로 나의 N잡이란 OO이다 정의해 주신다면요? 나의 N잡이란 산소호흡기다 이 질문을 듣자마자 산소호흡기가 딱 떠올랐어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바탕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저한테는 산소호흡기인 것이고 그리고 소설세기가 1인 작업이잖아요 한없이 혼자 빠져들어가다 보면 사람이 피폐해지는 하지만 동료들과 이렇게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나한테 산소호흡기다 그리고 이걸 하면서 느낀 게 소설 쓸 때는 내가 창작을 하는 입장인데 지금 이 작가의 소리를 찾아서 할 때는 기획자의 입장인 거예요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거리감도 생기기도 하고 객관화가 되기도 하고 그런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N잡인 것 같아요 그런 데서도 균형을 잡게 해줄 수 있는 산소호흡기다 네, 되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저도 공감이 많이 가는 말씀이셨는데 균형 잡기라는 게 쉽지 않아서 작가들한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오늘 문장이소리 N잡러의 수다 코너에 참여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나 잘할 수 있어 이랬다가 지금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너무 떨려가지고 전혀 그런 표정 아니십니다 네, 그랬다가 네, 이응주 시인님께서 제가 지금 떨고 있습니다 잘해주셔가지고 재밌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좀 많이 떨었는데 네, 덕분에 재밌게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장이소리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함께해주신 이승은 소설가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응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장이소리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3분 책광고는 누구나 책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코너입니다 신간을 낸 작가, 편집자, 그리고 독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시 읽어요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울림을 주는 책들을 다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이 있다면 문장이소리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다양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학광장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번 방송과 관련된 퀴즈가 업로드 됩니다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들께도 문장이소리와 함께하는 협찬사의 다양한 상품 보내드립니다 퀴즈 정답자와 함께 문장이소리 게시판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팟캐스트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청취자분들께도 다양한 상품 보내드립니다 나의 첫 번째 약국 위드팜에서 프로바이오틱스를 WBOOT 컴퍼니에서 리다이치 헤어 트리트먼트 에센스를 대학로 우리술공간 두두에서 전통주를 BHC에서 치킨 상품권을 자연의 벗 바이오버스에서 친환경 생활용품을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지금까지 연출 김봉, 구성작가 권혜영, 최지은 저는 DJ 이영주였습니다 우리 그럼 수요일에 또 만나요 우리만의 문장의 소리로 우리의 문장의 소리로 우리의 문장의 소리로